수아 수아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잘 알아요 잘 아신다고요? 네 어떻게 아시는데요? 이것은 의사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? 저 결백합니다 저 김주기한테 사심 담은 적 추호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법정에서도 하셨잖아요 20초 남았어 어서 끝내야 다음 문제 풀지 전체 3등이 제자리거든요? 사람은 발전이 쌓이는 동물이야 3등은 2등하고 2등은 1등하고 결국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야 택시 잘 타고 와서 왜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구질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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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내 말 믿지 점점 널 믿을 수가 없어 제발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안 돼? 네 노력만 있는 거 아니야 내 노력이 무용지물 되게 하지마 금방 3만원 받았다고 아저씨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래 뭐 억조라고 다시 한 번 말해봐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 수아는 지금 어디 갔어요? 나 용서해줄래? 나 용서해줄래? Son.. Son.. 진성 감사합니다.